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콜롬비아의 충격적인 선명서 2. 훌륭한 연결입니다. 3. FA-50과 KF-21의 매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남미 대륙의 조용한 강자 콜롬비아.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군 소식품을 인용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콜롬비아 공군은 6억 달러 약 7,578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공대공 및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춘 타-50과 FA-50을 최소 20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지난해 6월 퇴역한 A-37B 드래곤플라이를 대신할 훈련기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콜롬비아 공군이 현재 보유 중인 이스라엘 전투기 크피르 카파르스의 공대까지 매울 것으로 보입니다. 크피르는 2023년 폐역할 예정입니다. 즉 콜롬비아는 고등훈련기인 A-37B 드래곤플라이와 경전투기인 이스라엘 전투기 크피르 카파르스를 모두 배치할 수 있는 경전투기와 고등훈련기 겸용인 FA-50의 수입을 선택한 듯 합니다. 콜롬비아는 KF-21의 우수성을 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KF-21을 선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왜 그렇게 단호합니까? 한국과 콜롬비아의 깊은 애정을 상기시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부터 주한 대사까지 한국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친한 파들인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콜롬비아를 남미의 한국으로 만들고 싶다며 극찬했다고 하죠.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한 남미 국가 콜롬비아의 애정 공세. 환하게 손을 흔드는 외국인을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수를 치며 반가운 얼굴을 지었습니다. 손을 흔드는 외국인은 콜롬비아의 이반 부케 마르케스 대통령. 그가 장면 내안하면서 서울시를 들린 것인데요. 그는 콜롬비아 대통령 최초로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반 부케 대통령은 평소에도 친한파로 유명한데요. 이반 부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그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과 산업 속도에 감탄을 보내며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K-콘텐츠에 주목했습니다. 만 42세의 나이로 콜롬비아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된 그는 미주개발은행 ADB 근무 당시 오렌지 경제라는 저서를 쓴 바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한국을 예시로 들며 콜롬비아가 참도 산업의 역점을 두고 문화 콘텐츠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었죠. 특히 K-POP이 전 세계를 뒤흔들기 전부터 K-POP의 가능성을 알아본 그는 저서에서 한국의 K-POP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콘텐츠에 대해 애정을 드러냈었습니다. 그의 딸 역시 K-POP의 오래된 팬이라고 밝히며 한국 문화에 정통한 모습을 보였죠. 그는 작년 한국을 들려 내안 일정을 소화했고 한국에 달전된 ICT 기술을 콜롬비아에 적용할 것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보건 의료에 있어 한국이 보여준 호의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콜롬비아에도 한국식 의료가 정착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또한 카를로스 카이사로세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 역시 한국이 보여준 호의와 놀라운 발전에 거듭 감탄하며 콜롬비아가 가야 할 길은 한국이라고 언급 자신들은 남미의 한국이 되겠다며 헬맹 경제 발전으로 승하 남미의 한국 되고 싶어 코로나 진단 키트 마스크 지원 감사 군사 등 가방면 우호협력 지속되어 각종 분야에 있어 한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의 경제동맹체인 태평양 동맹파를 이끌고 있는데요. 한국에게 참여를 권하며 준회원국으로 제발 가입하길 원했다고 하죠. 정부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 준비 완료 콜롬비아의 지원 당부 향후 태평양 동맹에 한국이 가입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중남미 지역 추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 전망이 되는데요. 과분할 정도로 한국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콜롬비아 대통령과 관료들 대체 왜 이들은 한국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보내며 한국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의 오래된 관계 때문입니다. 콜롬비아는 과거 6월 25일 전쟁 때 참전했던 현맹으로 많은 콜롬비아인들이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형제의 국가라 볼 수 있죠. 한국에게 있어 가장 아픈 역사로 남아있는 6월 25일 전쟁 생명부지 한국을 돕기 위해 많은 다국적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해 뜨거운 피를 흘리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죠. 서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분양이 나서 숭고한 이상인 자유를 위해 싸우며 한국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참전 국가들 중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인데요. 남미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6월 25일 전쟁에 참가 청인원 4,314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열심히 싸웠고 163명이 이 전쟁에서 사망하는 등 한국에게 있어 은혜를 갚아야 할 국가입니다. 20세기의 콜롬비아가 젊은이들을 외국에 보낸 유일한 전쟁으로 당시 콜롬비아도 넉넉치 않았지만 오로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출전한 것이었죠. 미군 24사단 예아에 편입된 이들은 금성 진격 작전은 물론이고 김화 400고지 전투, 골모고지 전투 등 6월 25일 전쟁에 있어 중요한 순간을 한국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이들이었습니다.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는 모토로 전쟁 때마다 혁혁한 공을 세운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전쟁 영웅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한국 역시 이들을 기억하고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에게 영웅 대접을 하고 있죠. 콜롬비아 국방부 건물 안을 들어가 보면 석가탑 모양의 참전 기념탑이 세워져 있고 과거 6월 25일 전쟁을 잊지 않겠다는 문구가 남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이 탑은 용사들을 기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6월 25일 전쟁에 참여했던 영웅들은 이 탑을 보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친 한국의 선진국으로 거듭난 것을 감탄해 맞이 않는다고 하죠. 최근 한국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 영웅들을 위해 대한민국은 이분들을 한국으로 초청, 완전히 바뀐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98세 노병의 무사 귀환 한국서 성탄 선물 받았다. 국가보훈처의 초청으로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은 인천을 통해 한국으로 걸음을 옮겼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도착한 이들 참전 용사는 행사가 열리는 부산으로 가기에 KTX를 탑승해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고령인 알바로 리카우트의 곤잘레스 씨가 탐낭결석 증상이 심해져 쓰러진 것이죠. 젊은 날의 추억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현신했던 그는 마지막 순간,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 고령의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향한 것인데요. 열차로 이동하던 중에 위기의 순간이 닥친 것입니다. 긴급 포송에 들어간 한국 의료진은 알바로 씨를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이송,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으며 생사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 수준이 높았던 덕분에 알바로 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정신이 든 알바로 씨는 한국 때문에 살 수 있었다며 자신이 한국을 위해 헌신한 것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다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알바로 씨 가족 역시 한국의 의료 덕분에 살아난 것을 보고는 한국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아버지의 투쟁은 헛되지 않았다며 기뻐했습니다. 한국은 이들 참전 용사가 젊은 시절 보인 헌신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 수 있었다며 콜롬비아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수 있다고 답했죠. 실제로 한국은 콜롬비아를 위해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은 콜롬비아에게 무상으로 초계암 안양암을 인계했습니다.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두 국가의 친선만을 생각한 행동으로 1만 2천 톤급의 안양암은 나리뉴어주의 이름을 따 나리뉴암으로 거듭났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거듭난 우리 해군의 퇴역 초계암 한국은 기존 퇴역함을 그대로 넘겨준 것이 아니라 내부 정비는 물론이고 시설까지 최첨단으로 받고 인계받은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넘겼죠.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의 행동에 깊은 감사를 보내며 앞으로 콜롬비아는 한국 무기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죠. 한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에는 익산함을 양도해 콜롬비아 해군에 제공하며 아낌없는 부흥에 나섰죠. 태국 및 국방대 사이의 협력 양해 각서를 쓰면서 교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으며 한국 태권도 교관이 콜롬비아에 파견되어 가르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도 한국에서 개발한 함대한 미사에 해성을 도입하기로 결정 자국 해군력을 강화하는데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의리를 보였죠. 로베르트 사치카 해군 부사령관은 한국과의 인연은 잊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한국과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교류가 있길 희망한다는 말을 남겼죠. 콜롬비아는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양국 관계 한 단계도 약할 때 콜롬비아는 남미의 심장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BTS 인기대단 삼성 LG 제품도 인기도 좋아 양국 간 교류가 깊어지면서 이를 시기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콜롬비아와 FTA는 물론이고 군사적 문화적 협력을 아끼지 않는 데다가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친항파 행보를 보이는 것이 일본 입장에선 싫었던 것이죠. 일본의 행동에 콜롬비아 역시 불쾌감을 보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협력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콜롬비아에게 말만 지원한다고 약속할 뿐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며 일본이 나서자 읽히시다. 오염수 방류 재확인 태평양 연안국인 콜롬비아는 일본의 행동을 비난하며 태평양 연안국들이 공조해 일본의 무절 제한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나섰죠. 한국과 다른 일본인의 태도에 콜롬비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형제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전세계가 국방에 대한 종료성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쪽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미국 군사정문 해체인 디펜스 뉴스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직후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대쪽 증가한 우크라이나 인근의 주변국들과 인적국들과의 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쪽증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청궁, 현궁 등 유도 무기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KF-21,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대쪽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장 최근만 해도 한국산 방산무기의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완벽하게 반해버린 졸란드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오랜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지치고 향후 KF-21 블록이 사업에 대한 공동 개발의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방산업계의 오랜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펠리핀 정부 역시 최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국가 핵심 사업으로서 KF-21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한국산 전투기 수요에 따라 카이는 올해 완제기 수출 예상 금액이 1조 3,160억 원 규모로 대쪽 증가해 지난해 수출액인 7,659억 원보다 무려 71.8% 가량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예멘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 역시 무기 구매가 시급한 상황에서 잇따라 한국 방산업계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정적으로 올해 초 재구차 한국 UAE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구애 의향을 밝혀왔던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최근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인해 사실상 한국 외에 대한 책이 전부 사라져버려 향후 KF-21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시 모하메드 알보아르디 UAE 국방특인장관은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무려 440km 떨어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방문해 KF-21, T-50, 소형무장 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생산시설과 차세대 유선 관련 개발 현장에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요. 심지어 이 역시 UAE 측의 매우 적극적인 사전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과 외신에서조차 최근 한국과 UAE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방산협력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조나 자카르타, 조나 자카르타와 아비아치 온라인 에비아시 온라인에서는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KF-21 보람회는 UAE가 온했던 F-35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동시에 개발된 KF-21 보람회와 수치 15 체크메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사를 통해 현재 UAE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극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심층 분석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그간 UAE가 역사적으로 오랜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미국과 유럽에게 무기를 수입해왔고 현재 UAE가 기존에 운영하던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높인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와 맞물려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UAE는 미국과의 F-35, 50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타진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서 UAE가 F-35를 무려 50대나 보유하게 될 경우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 중동의 정세가 더욱 금속도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판매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급격히 불안해진 중동의 정세 속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겨버린 UAE는 다급히 새로운 대안책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이에 당초 UAE가 다급히 시선을 돌린 곳은 바로 러시아제 무기였습니다. UAE는 이미 일전에도 러시아제 무기들을 여러 차례 구입한 적이 있어 운용과 도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고 당초 UAE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도업은 다급히 안보 공백을 외워야만 했던 UAE에게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모스크바 항공우주박람회에서 전격 공개된 러시아산 신용스텔스 전투기 인수 75 체크메이트는 미국 F-35의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UAE 국방부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특히 체크메이트를 생산한 러시아 통합항공기 제작 4UAC 측은 그동안 여러 항공기 메이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무려 8조 3천억원에 달하는 채무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UAE와 러시아 측의 이해관계는 서로 원원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크메이트는 개발 단계부터 지나친 원가 절갑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교해 성능이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한 레이더 반사면적 적합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죠. 실제로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가 한국산 보라메의 가장 큰 라이벌로 등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탈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당장 전선에 보낼 전투기도 부족한 상황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과 동시에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중 거의 대부분의 기종을 전면 수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중국과 인도,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원천 차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기종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 수출이 완벽하게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져 이들 국가들에선 다급히 대한 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F-35와 성능이 질적할 것이라는 역대급 포연장당을 해오던 러시아의 수-75 기종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시험 비행조차 마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는 그저 컴퓨터 그래픽 상에서만 존재하는 항공기 모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친대 덮친 격으로 대표적인 러시아의 수출용 전투기로 계획된 수-57과 수-75 두 기종 모두 앞으로 최소 10년간 대외 수출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디켄스 뉴스는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패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자 다급히 자국의 주요 방위산 업체들의 미사일과 탄약 생산을 최우선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러시아군의 향후 전투기 생산량은 극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된 서방측의 대로 제재로 인해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주요 항공기 부품이 매우 부족해져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작기계의 가동이 대부분 중지된 상태인 것이죠. 실제로 현재 이러한 초유의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무리한 출격과 생산 공작의 극조 부품 부족에 따른 정비 소홀과 불량률 증가라는 억대급 대환장 콜라보로 인해 최근 터무니없는 추락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발등에 붓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UAE 초개선 다급히 자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새로운 국방 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국 방산업계와의 대규모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의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UAE가 러시아 스텔스기의 도입이 재차 좌초된 상황에서 현재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과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장 우수한 대안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방한 당시 직접 카이를 방문해 한국의 방산산업 명량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얹었던 알보아르디 장관은 한국과 UAE 간의 방산 협력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했을 정도로 현재 UAE는 한국 방산업계에 거는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 속에서 UAE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고 검증된 다양한 무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게서 안정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UAE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다소 옅은 중립국이라는 이점과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고 방해산업 후발 주자인 점 등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비해 무역 제재 등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무기 수출로 유명한 러시아가 역대급 벌짓을 벌이게 되면서 무기 수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방해산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외신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방해산업의 후발 주자인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실제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도 경쟁국의 기존과 달리 현재 생산 라인이 매우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고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두고 있는 KF-21의 생산 라인은 말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 운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 방산업계의 경쟁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방산선 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후발 주자가 갖게 되는 이 점 역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 방산업계가 전력화시키고 있는 무기들 중 대부분은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들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군의 현대화가 자국의 전력 향상에 있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직접 목격한 세계 각국에서 현재 한국 방산업계에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방산업계 기조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기술과 무기체계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2년 내에 방산 수출 5대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 같은 밤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섬릉도 뛰어난 편 사실상 신냉존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동유로, 충동,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하고 믿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자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 마치 수식화처럼 따라 묶고 있는 가성비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향후 더욱 압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타국 무기에 비해 몇 배나 비싸도 한국산 무기는 반드시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무기다. 한국을 조롱했던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KF-21 대신 F-15를 사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최근 보잉 관계자의 발언에 인도네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뒤늦게 분담금을 낼 테니 KF-X 사업에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항공기 박람회라도 열모양인지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각국의 전투기들을 수집하듯이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에 F-15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잉으로부터 사들 이료했던 F-15EX 이글리 전투기는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확실해 보였는데요. 제작사인 보잉에서 갑자기 판매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4일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의 대금 지불 능력이 의심된다며 수출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보잉 임원들이 자카르타로 날아가 국방 전시회와 별도로 인도네시아 관리들과 F-15 구입 문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분할 지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강국이 제특위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듣자마자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요. 이번 F-15 전투기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되게 된다면 총 36대 14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액을 인도네시아가 지불할 능력 아니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잉 측에서는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이번 거래도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 수비안토는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할 지불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거래에서도 분할 납부를 고집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KF-X 분당 등 분할 납부를 허락해줬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보잉 측은 대금 지불 방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 F-15 판매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해할 수 없는 다국적 무기 구입 행진을 이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T-50을 구매하고 KF-X 시합으로 KF-21까지 구매하기로 해놓고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스웨덴 등 전세계 국가들의 전투기들을 한 번씩 찔러보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육군과 해군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무기를 사들이며 누더기식 무기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4일경 인도네시아 해군은 인도와 40mm 한포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가 인도네시아로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는 첫 사례로 어떤 함선에 탑재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터키 미사일 제작사인 로케산과 칸탄도미사일 시스템과 방공미사일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로케산이 개발한 보라 전술탄도미사일의 수출 버전인 칸미사일은 사거리가 2800km에 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로켓산에서 제작한 차량 플랫폼과 다연정 로켓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가 가능한데요. 그동안 군사 확장의 근거로 삼던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4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미사일 사정거리에 닿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화력을 펼치고 있는 터키제 무인기 바이락타르의 구매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과 터키의 차세대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조건으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섬과 섬을 넘나들며 벌어지게 될 국지전의 정찰과 폭벽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상한 의도가 엿보이는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 목록의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경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중국보다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을 겨냥한 무기체계 도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주변국과 오랜 시간 영포분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해 분쟁에 중국의 비중이 100%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인도네시아 역시 만만치 않게 영해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선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경제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영토 문제로 빈번하게 다투고 있으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가 필리핀 대학교 졸업식에서 민다나우는 인도네시아의 일부였다는 폭탄 발언을 해 필리핀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민다나우는 필리핀 영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큰 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총리가 인나일본부서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으로 현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계승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몇몇 섬들을 인도네시아가 잃어버린 영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가장 사이가 좋지 못한 말레이시아와는 오래전부터 국평선을 두고 다투며 군사적 충돌까지 강행했었습니다. 근래에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일촉즉발의 대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도 양해권 분쟁을 이어가는 등 거의 모든 주변국들과 영토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중국 못지않게 영토 확장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세계 최대의 섬나라입니다. 과거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인구가 무려 1억 명이나 늘어나는 소위 인구 폭발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속이 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0%가 섬 하나에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자카르타는 무리한 도시 확장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집안치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긴급하게 수도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 이전 계획의 비용만 327억 달러에 달하고 기존 수도인 자카르타를 완전 버릴 수도 없이 집안치마를 막기 위해 4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는 최소치에 지나지 않고 계획의 수배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원 수출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도 무기 수입 저변을 늘려나가는 인도네시아의 의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보인과의 고래가 무산되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적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금만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사업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것도 안보 문제까지 걸린 중대한 계약을 이런 식으로 어기는 건 국가의 신용도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미지 회복에 나선 것인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밀리고 밀렸던 분담금 8천억을 지불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지난 2일 KF21의 개발사인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이행 담보금을 송금해 입금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46개월 만에 8천억 중 겨우 94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전체 미납금의 1.17%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죠. 4년에 1%씩 이런 속도로 분담금을 전부 받아내려면 앞으로 40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소액이라도 지불한 건 지불한 거라면서 KF-X 사업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KF21 2호기까지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한국의 스텔스기 개발사업이 순조로워 보이자 어떻게든 한 숟가락 얹어보겠다는 속셈인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로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목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국방 2022 전시회에서 I-22 시카탄으로 불리오는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모형이 공개됐었습니다. 제작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의 상발 엔진을 탄 현전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멀티롤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스텔스 전투기의 설계에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업체들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EF21의 현지 생산을 당담할 제작사인 국영기업이 본스텔스기 모형의 설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식 번호가 I-22인 것도 KF21의 다음 모델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기술을 빼톨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인포글로벌의 CEO 순한토 아지다르모는 이번에 공개된 전투기 모형이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이 국내 설계한 모델이라고 말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어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에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KFX 사업에서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기술진들도 아이본국으로 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납된 분담금 8천억 원은 포기하기에는 큰 금액인데요. 우리 기술이 유출되어 발생하게 될 안보 위협에 비하면 너무나 싼 대가일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안보와 실리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